오랜만에 우리 실내에서 시원한 곳에서 동대문 구민에 관해서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겨누와 직녀의 무대로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기대해도 좋고 멋지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가수분들과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니시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각이나요 생각이나요 네가 숨을 인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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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